터키 공식 수도는 앙카라 입니다. 아나톨리아 지역이 정말 건조할 줄 알았는데 초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터키 군대화의 아버지는 아타트리크의 묘도 있습니다. 아타트리크는 군인이었죠. 터키가 원래 오스만 투르크인데 이제 박살나잖아요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가 1차 대전 이후에 박살나면서 아타트리크가 누구랑 싸웠더라 누구랑 싸우다가 좀 혁혁한 공을 세우고 터키를 군대화 시켰지요. 누구랑 싸웠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전 참전 용사 있잖아요. 터키는 우리한테 많이 왔잖아요. 노통이 이렇게 이쁜게 만들었어요 자꾸 다부탑이라는데 이건 석가탑이죠. 석가탑 이분이 이제 한국 좋아하시는 분인데 아이고 새벽부터 밤까지 한국 관광객과 사진 찍어주시는 공원관리 할아버지입니다. 카파도피아 가는 길인데 가도 가도 끝없는 이렇게 끝없는 평지 제가 패키지 갔으니까 이게 다 우리 일행입니다. 우리 터키는 도저히 자유유행도 안 되고 나이 많은 선생님들이 많아가지고 패키지 갔는데 우리 일행이에요. 아따 진짜 레브라도 같은데 대부분 리터리브입니다. 리터리브가 무슨 뜻이냐면 철저히 잘 생각 안 나는데 리트리브 뭐 이럴 거잖아요. 이게 회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개들은 타고난 사냥개라 무조건 물 좋아하고 회수하는 걸 좋아해요. 뭘 던져주면 무조건 물고 오죠. 이런 레브라도 이런 건 그냥 똥개처럼 있고 한국의 대꼬미가 비쌀건데 터키식 고양이는 당연히 터키에서는 길냐옹이지 여기 소금입니다. 소금호수 멀리 보이는 게 다 소금이에요. 부산보다 더 큰 소금호수 부산보다 더 크다니 중간에서 길 잃으면 죽겠는데 원래 이제 지중해 충돌로 터키가 솟아올랐어요. 조산운동으로 조륙운동하고 좀 다른데 어떤 지각변동으로 솟아올랐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조륙운동이 아닌 대규모죠. 대규모 터키가 생길 정도의 큰 조산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염분호수죠. 염분호수인데 부산보다 크다니까 너무 쇼킹하다. 호수인데 수평선 보이잖아요 이렇게 캄보디아 똘렌샤보다 훨씬 넓지 너무 넓어서 수평선 보이고 다 소금입니다. 바닥에 색깔은 이렇게 보여도 다 소금입니다. 석류 짜는 아저씨 석류 정말 쌌던 것 같은데 석류 석류를 실컷 짜서 한 잔에 한 1000원 밖에 안 했어요. 과일이 좀 쌌던 터키 갯벌 같죠? 소금인데 에페소 에페소 정말 괜찮은 맥주입니다. 터키를 대표하는 맥주인데 에페소 아무튼 가벼운 필수인데 당연히 한국 맥주보다 훨씬 낫고 앙카라 앙카라 가기 전에 샤프란블루 먼저 갔어요. 샤프란블루가 보통 금보다 비싸잖아요 수만 송이를 압축해서 만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샤프란블루가 아마 금보다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앙카라 가기 전에 여기를 먼저 가요 천녀체가 보호받고 있는데 나무집에 하루 못 자는게 좀 안 좋은 점인데 패키지니까 밤에 들려서 쇼핑하고 떠났는데 하여튼간에 이 차르시 마을에 갔어요. 근데 여기가 외지인데다가 터키는 지혈이 있으니까 지혈 발전도 하지만 굉장히 저질 갈탄을 때는 갈탄을 때는 그런 화력 발전을 해요. 그래서 숨을 못 쉴 정도로 공기가 안 좋아 근데 여기 사람이 살고 있어요 관광용으로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술을 많이 먹는데 일행 일곱 명이 다 술 잘 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항상 맥주가 8개쯤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맥주 사기 힘들어 가지고 에페스라는 맥주를 파는데 말이 전혀 안 통하지 할아버지니까 그래서 맥주 살고 난 뒤에 구글 캐가지고 번역해서 텍세큐루에 드림인가 이래 텍세큐루에 드림 이게 땡큐베리마치예요 텍세큐루에 드림? 텍세큐루에 드림일 거예요 텍세큐루에 드림 그러니까 아저씨가 막 웃으면서 아저씨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전형적인 유럽의 할아버지처럼 생겼는데 하여튼 유럽의 할아버지처럼 생겼어요 덩치 크고 하여튼 전형적인 축구감독처럼 생겼는데 텍세큐루에 드림이라 하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웃으면서 마치 우리나라 산천 같은 시골에 흑인이 와서 감사합니다 이거랑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던데 이런데 이제 수퍼가 있어요 샤프란꽃 그래 150송이를 추출해야 1g 나온다니까 이게 하여튼 금보다 비싸다 했거든 하여튼 제철소인지 발전소인지 갈탄이 진짜 죽는줄 알았어요 눈 못뜨고 갈탄을 많이 써 석유는 저장하고 아주 오염을 많이 내놔요 황을 특히 많이 내놔 이산화 황을 특히 걱정된다 갈탄을 어떻게 어떻게 사는지 신기하고 그 제철소가 무슨 사진을 좀 내가 사진을 찍었나가 모르겠는데 무슨 영화에 나오는 불지옥처럼 갈탄 연기 자욱한데 정말 정말 살기 안 좋은 곳이었어 그리고 비누도 팔고 액세서리도 팔고 이게 다 관광용이에요 관광용 물가가 싸긴 한데 여기 뭐 이렇게 물건 나주르본죽 같은 거 좀 살 걸 그랬나 그래서 뭐 사실 뭐 이스탄불은 사기지 그랜드바자라 좀 비싸기만 하고 과일이 되게 쌌어요 이렇게 다 합쳐서 천원이었어 과일이 엄청 싸 특히 뭐 당연히 그거니까 그거의 나라니까 농사짓는 나라니까 공산품은 비싸죠 아무리 자체 공장이 많이 없으니까 수입이다 보니까 속이 좀 비싸고 바보샵 있네 유럽은 머리 잘 깎거든 바보샵 같은데 잘되나봐 이게 시커멓잖아 이게 진짜 이게 막 먼지가 날라와요 옆에 제철소에서 갈탄 때는 그게 낮에 왔으면 입었을 건데 썩을 패키지 있는데 밤에만 가냐고 아 야 맞고 이분 요즘 뭐하시나 실종됐나 죽었나 살았나 어 요즘 뭐하십니까요 진짜 이 사람 촌철살인 정말 대단했는데 이게 약한 2006년도니까 14년 전 만화라고 생각하고 봐야돼 어디로 튄거야 고마워요 나무꾼님 나무꾼님 제가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밤에 폭포에 예쁜 선녀들이 모욕을 하러 내려올 거예요 거기서 까만 바위를 찾으세요 응 숲속 폭포에 까만 바위 네 거기가 제일 잘 보여요 휴지도 챙겨가세요 하 진짜 이 사람 요즘 많은지 모르겠네 우리도 덴마크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동시에 꿈을 꿔야 되고 많은 사람이 동시에 지적이어야 되며 많은 사람이 동시에 친일파와 선을 끊어야 되고 많은 사람이 동시에 철학적인 인간으로 변해야 됩니다 세금을 얼마 내시오 62%를 냅니다 덴마크 최고 세율은 얼마죠 62%입니다 네 나는 최고 세율을 내고 있다 하지만 난 만족한다 덴마크는 좋은 시스템이 있으니 나는 교육부를 내지 않는다 12년 동안 교육을 받은 대가라 생각한다 1인당 국민소득 6만 달러 세계 5위 가장 부패하지 않은 나라 1위 매력적인 환경 1위 행복한 나라 1위 프루프 프루프 비공개 감상 오우 한글자막 by 한효정